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역대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. 어제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2월 판매 실적을 종합한 결과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는 전년 동월보다 34.9% 증가한 16,510대 팔렸습니다.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합산한 수치로 다른 3사는 지난달 전기차 내수 판매가 없었습니다. 기본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에 더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월 확정되면서 수요가 몰렸을 것으로 풀이됩니다.